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유정 생일 축하합니다 자 복구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마디 간략하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먹고 케이크 받으니까 되게 싫어요 이거 자르셔야죠 커팅시트 해드릴까요?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게 33살이야 뭐야 이거 53살이요 52살입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올해 좋은 생일 만나봐서 3살을 해요 얼마 안나봤는데 김혜정 형이 온지 거의 2년 됐잖아요 2년 됐는데 정말 축하드려요 다음에 저녁때 맛있는거 살게요